오늘 어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이라는 12번째 시간으로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용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성전의 조각기둥을 하기 위한 이게 벽돌 모양으로 켜켜이 쌓여서 대리석으로 뽑아서 성전의 기둥이 될거에요. 조각성전의 기둥용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켜켜이 쌓아서 기둥으로 밋밋한 사각기둥이 아니라 또는 원기둥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으로 된 것을 켜켜이 이렇게 쌓아서 앞면과 뒷면 이렇게 조각으로 될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선뼈고 예수님의 얼굴이고 십자가 조각성전을 하기 위한 지금 기둥하고 릴리프를 제작하는 중인데 지금 이건 기둥이에요. 어떤 어느 조각가의 작품생활을 지금 12번째 코너 12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우후에 라이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